안녕하세요 뮤지컬 트로트 최성희입니다 여러분 제가 기쁜 소식 하나 갖고 왔는데요 제60회 경북 도민체전이 바로 희망특별시 포항에서 개최가 됩니다 기간은 7월 15일부터 18일까지 개최가 되는데요 여러분들의 뜨거운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도민체전이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성공기원 콘서트가 열립니다 7월 14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여러분들 꼭 오셔서 같이 응원해 주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희망특별시 포항에서 개최되는 걸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든 나날들을 보냈는데 오셔서 스트레스를 단발에 저랑 날려버리는 건 어떻습니까 기다릴게요 경상북도 도민 여러분들 파이팅 기망특별시 포항 시민 여러분도 파이팅 특히나 선수단 여러분들 파이팅 파이팅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